1. 눈을 감고 허리는 바로 세운 채 편안하게 이완한다. 자신의 상상력이 애쓰음 없이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2. 거리나 부피를 마치 공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손가락 사이의 공간이나 손가락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해본다. 3. 자신의 주위를 느낌, 특히 공간에 대한 느낌에 집중하도록 한다. 4.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감각 경험을 알아채고, 그 경험을 둘러싼 공간까지 자신이 기울이고 있는 주위의 주변부나 배경 속에 포함시킨다. 5. 모든 감각들을 둘러싼 또한 그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공간을 느끼는데 주위를 집중해본다. 처음에는 신체 부위 하나하나의 공간에만 좁게 주위를 기울일 것이다. 연습을 계속해가면서 유도문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주위가 더 확장되어 갈 것이다. 즉, 각각의 신체 부위 안팎의 공간들이 하나의 전체 공간에 대한 느낌 속에 더해지도록 주위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몸, 주변과 몸을 관통하고 있는 공간을 느끼면서 몸 전체가 여기에 현존한다는 것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 볼 것이다. 유도문 심장과 심장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심장 주변과 그것을 관통하는 공간을 느껴봅니다. 내 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심장의 위치를 느껴봅니다. 심장과 가슴 뼈 사이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심장과 등뼈 사이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심장과 묵구멍, 심장과 입 사이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심장에서부터 위장 속 공간까지의 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심장과 양쪽 갈비뼈 사이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심장에서부터 코, 비강, 목구멍, 기관지, 폐 속 공간까지의 거리를 느껴봅니다. 심장에서부터 입, 목구멍, 위장 속 공간, 그리고 하부 소화계까지의 거리를 느껴봅니다. 심장에서부터 배꼽과 등뼈 사이에 있는 부위까지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심장에서부터 배꼽과 등뼈 사이에 있는 부위까지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심장과 척추뼈 하단부 사이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심장과 두 엉덩이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심장과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발가락 사이까지의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심장과 겨드랑이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심장에서부터 어깨, 팔뚝,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심장을 관통해 흐르는 공간, 그리고 발바닥과 손바닥을 관통해 흐르는 공간을 동시에 느껴봅니다. 심장과 어깨뼈 사이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심장과 입술, 혀, 이, 잇몸 사이의 공간, 입과 뺨 사이의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심장과 양 볼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심장과 귀 속 공간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두 귀 사이의 공간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봅니다. 심장에서부터 양쪽 관자놀이까지의 거리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양쪽 관자놀이 사이의 공간까지의 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심장에서부터 두 눈의 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두 눈 사이에 있는 공간까지의 거리를 느껴봅니다. 심장에서부터 눈꺼풀과 눈썹, 이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합니다. 심장에서부터 뒤통수와 정수리, 머리의 양 측면 사이에 있는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심장과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심장과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심장이 마치 온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공간 위에 떠있는 원자들의 구름 같다고 상상해 봅니다. 심장 주변의 공간이 심장을 관통하는 공간과 이어져 있다고 느껴봅니다. 이 순간 느낌이 알아차려지는 지점과 심장 사이의 거리를 느껴봅니다. 인식의 구름과 심장을 이루는 원자들의 구름이 서로 마주보며 떠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인식과 심장, 그리고 공간이 합쳐져 하나의 구름이 된다고, 다시 말해 하나의 느낌으로 경험된다고 상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모든 감정과 몸의 감각이 공간 속에 떠있는 구름처럼 경험된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이 감정과 감각의 구름이 공간 속에 하나 되어 떠있는 인식과 심장의 구름에 결합된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맛, 냄새, 생각, 시간 감각 등 여러 감각들을 관통해 흐르는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이런 여러 감각들의 구름이 다시 아까의 그 인식과 심장, 공간의 구름과 하나로 합쳐진다고 상상해 봅니다. 눈을 뜨면 보게 될 것들을, 지금의 확장된 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장의 주의를 모은 채로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실제로 눈을 뜹니다. 눈앞의 대상들과 공간을 관통해서 보면서 이 시각 경험을 심장 중심의 오픈 포커스 주의 속으로 가져옵니다. 이 심장 중심의 다중 감각적 주의를 통해서 공간이 사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애쓰지 않고도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과 공간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심장 중심의 오픈 포커스 상태로 일상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그려봅니다. 이 연습을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 해나갑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서,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공간을 지지하는 것이 Breath. 이 연습을 적어도 바라보는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간이 사방으로 감각적 신 undertaking 부uros요. 그리고 난 이 정체으이라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발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 영상에서 경험을 이용하죠! 이렇게 저는 Rosa, 우리의 원고, 맡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는 여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